똑똑 정보입니다. 시는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의 조기 해결과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합니다. 매월 둘째, 넷째 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4층 법률상담실로 오시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. 기흥구 보건소는 암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암환자와 가족 행복찾기 프로그램을 매달 둘째, 넷째 주 금요일 실시합니다. 참가 신청은 기흥구 보건소 질병관리팀에서 받습니다. 처인구 보건소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야간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. 매일 저녁 행정타운 청소년 수련관 앞 야외 무대와 유방동 경안천변 운동장, 경안천변 공원 등에서 다양한 생활체조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운동 전후 체성분 검사를 통한 건강 상담도 실시합니다. 농촌 테마파크는 초중학생을 둔 가족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. 평일과 주말, 테라리움 만들기, 각종 식물과 곤충 관찰 등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펼쳐집니다. 참가 신청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하세요. 4월부터 용인을 동서남북 네 권역으로 나누어 역사유적과 문화명소를 탐방하는 용인향토문화답사가 10개 코스로 운영됩니다. 용인에서 즐기는 역사문화기행, 참가 신청 문의는 용인문화원으로 하세요. 용인에서 즐기는 역사유적과 문화의